우리 오늘 날씨 엄청 좋아서 피크닉 가게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네? 돗자리도 맸습니다. 나오고 있나? 모르겠어. 나왔어. 날씨가 너무 좋죠? 가볼까요? 날씨 좋은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기분이 너무 좋다. 가자. 상단 상상 도착했습니다. 안녕. 안녕. 뒷배경이 너무 예쁘다. 푸릇푸릇하다. 푸릇푸릇. 예쁘다. 평화롭다. 진짜 시원한데? 응. 진짜 시원하다. 인도 바탕화면 같다. 갑자기 여기서 그림 그리면 우리 포켓리스트. 어? 그러네. 안 섰는데. 까빈. 평화롭다. 이 아내는 우리가 도착하는 신규닝이 많았던 Budgen이의에서는 잘장단이 있었다. 가장 귀엽다.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난 후회하고 merda이 문제 봐라. 항상 대단합니다. 살아가고 한번 집중했을큐하였어. 記得 궁금해하자. advisory process. 진짜 귀엽게 결혼했습니다. 너무 귀여운 단체만, 설치했죠. 너무 귀엽게 결혼했습니다. 더 dates, 조회할 수 있는지. 이거 약간 내리먹기라서 그런거 저기로 가자 날씨 좋죠? 이건 뭐라고 쓰이는거야? 어때? 이뻐 벌레 눈에는 좋지 않나? 데어데어에 왔습니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우리 카프레자랑 소금빵이랑 모카 크림 치즈빵 시켰어요 잘 가겠습니다 정말로 바꿔서 많이 가는데 정말로 바꿔서 많이 가는데 아이고 좋아서 응 정말로 바꿔서 많이 가고 굉장히 좋고 좋은 길이 더 많아 예쁘다 뭐야? 바꾸만 안가 시그니처 피자에서 피자를 시켰습니다. 고르곤졸라랑 고구마 피자. 그걸 리스본행 야간열차 영화 보면서 먹으려고요. 맛있겠다. 빨리 먹고 싶어. 맛있겠다. 소스도 완전 많네. 이거 갈릭 소스 완전 좋아. 맛있다. 와, 맛있다. 이거 무조건 끈질한 먹어야 되는 맛이야. 짠.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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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릭 소스는 강불에서 함께 먹으려고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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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바로는 졌어요. 날이 왔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여기 밑에 밑에 가려와 요리 재료 빨리 파스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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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마산 비프 맛있겠다 오예 넌 너무 예쁘다 나비같아 이야 기무선 멋있다 고마워 냄새가 너무 좋은데 그러게 불맛날 것 같아 냄새는 안찍힐까 이렇게 냄새가 좋은데 예쁘다 너무 귀엽다 어머 세상에 진짜 맛있겠다 세상에 세상에 웃어봐 넌 어떻게 이런 요리를 하니 한 건 없는데 포모도로 토마토 소스입니다 역시 냄새가 너무 좋아 어떡해 큰일 났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큰일남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어 오 안 흘리네 엥 안 흘리네 대단하네 다시 플레이팅을 예쁘게 해볼게 예쁘게 안 해도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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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빨리 할게 면미로 얘기하는 파마산에 뿌려줍니다 진짜 완성 완성 너무 맛있겠다 호박스 잘 먹을게 고기도 완전 맛있어 음 진짜 맛있는데? 좋다 고마워 고기를 진짜 잘 걷는 것 같아 고기가 고기를 잘 걷는 것 같아 고기를 잘 먹은 것 같아 고기 고기 귀여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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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맛있어 베이컨 베이컨 토마토 소스 먹자 안 넣었는데 엄청 맛있겠다 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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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아니지, 야.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아직은 집이 여기 있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겠다. 땅 먹을까? 이거는 서비스인가? 그냥 주시는가? 원래 나오는 건가? 원래 나오는 건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깜깜하다 감사합니다 글비찜 맛있어 볼맛 장난없어 진짜 볼맛 치킨으로 만든 캣사리아 맛 진짜 맛있지? 대매울대 볼륨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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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소스모 볼륨소스 계anc12 볼륨소스 베 глав chapters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셜리에 생일 축하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소원 소원 당신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안 꺼져? 소원 고마워 고마워 잘 먹을게 응 자 우리 점심 슬리크 같은 실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자를까? 안 잘리는데 웃어봐 안 잘리면 그냥 퍼먹자 그냥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 와 여기는 초코넛 맛있어 진짜? 내가 더 먹어볼까? 맛있다 이거 체리주브를 해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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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트 요거트 아이스크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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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여러 가지만 먹을 수 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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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일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